두 번째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 게임은 바로 일심동체의 게임입니다. 일단은 얼마나 멤버들의 담아력이 뛰어난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게임 설명 끼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자유롭게 춤을 추나간 제시어가 나오면 카운트와 동시에 멤버들이 같은 동작을 해야 돼요. 텔레파시 게임인거죠. 제시어가 6개 나오는데요. 총 3개를 일심동체가 됐다 하면 성공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 없어요. 아유 친구들. 우리 레나. 평생들도 언니들이랑 마음이 좀 잘 통해요. 하트. 하나 둘 셋. 바라라. 내가 이 게임을 알아요. 연습실에서 할 땐 잘했는데 왜 그러시죠 다들? 연습실에서 대체 어떤 예능 녀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합니다. 게임만 50개 하는 거 아니죠? 아 정말. 하트를 했는데 다 다르게 했거든요? 헤나 자신 있다고요? 저희는 하나입니다. 아 하나입니다. 아 나도 하나다. 자 우리는 하나다. 하나 둘 셋. 바. 아 이런 줄 알았어. 예. 아 지금 했잖아요 소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정말?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 이정도면 김연자 선생님 아닙니까? 아 이정도면 아 이런게? 아 제가 또 이렇게 공원소녀의 일심동체 게임을 몇 번 봤잖아요. 네. 살포시 실패할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룹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멤버들 다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은 동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 일단 컨닝해가지고 이런거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우리 그룹 분들도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출발 열심히 추시고. 뭐야 뭐야 뭐야. 제시 형 보여주세요. 야구. 자. 하나 둘 셋. 탈락. 보세요. 예예. 실제로 보세요. 예. 아 석영. 시원하게 던졌어요. 마침 유현진 선수처럼. 시원하게. 예. 아 일단은 첫번째 문제는. 아쉽게 실패고요. 자 요렇게 하는거에요. 예. 좀 열심히 추시다가 띠띠띠띠이 하면서 바로 제시 형 나갑니다. 자 자. 음악 주세요. 어르신이 굉장히 복잡할겁니다. 아하 미뤄십니까. 자 미뤄십니까. 가자. 제시 형 보여주세요. 하트. 하나 둘 셋. 하이. 아아아. 아아아. 소경. 소경. 랩터 랩터. 헤이 유. 헤이 유. 헤이 유. 헤이 유. 어머 이 봐. 소성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거 밖에 안돼? 아니. 하트. 랩터. 아. 지금 소경과 소소. 머리 위에 있어요. 네? 소서 머리 위에 있어요. 소소. 왜 이렇게 변했어요. 아니 소수가 안보전서에 많이 변했어요 석영이랑 같이 놀아서 그래요 아 지금 석영 소수가 아 지금 소수 커플이 아 지금 머리를 하트를 했어요 심지어 우리 레나 형이 처음 인터뷰할 때 하트 그때 맞췄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서략, 서략 올 때 지금 착잡합니다 착잡해요 아 지금 6개 문제 중에 지금 2개가 나란히 실패가 됐어요 예 아 연습게임이니까요 선물 드렸어요 연습게임 아닙니다 아닙니까요 서략 왜 이렇게 변했어요 연습게임 아니었어요 아니 고거운 서략 왜 이렇게 변했어요 연습게임 부족하네요 아 예능도 할 적합해 줬어요 아 연습게임이요 연습게임 연습 연습 지금 모니카메라죠 모니카메라에서 지금 그루와 지금 고거운 소녀 편먹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 때는 꼭 맞추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음악 주세요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세 번째 하하하하하하 갑자기 갑자기 레드썬 레나야 레나야 저와 틀렸나요? 네 네 또 틀렸어요 실례지만 어떡해요 수고하셨어요 지금 영화의 멤버들이 많이 틀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문제는 꼭 맞춰야 돼요 예 지금 세 문제만이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예 다 맞춰야 됩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레나 하나라고 얘기하고 다듬었잖아요 하나요? 네 이 문제 틀리면 바로 실패에요 아시죠? 네 긴장감 있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아 예 파이팅 한번 외쳐요 손 모으고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음악 주세요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다 오려봐요 다다 다시 나를 미쳐주네 미쳐주네 이제 나는 알 것 같아 너는 모든 것 같은 느낌 변을 내고 좋아 자 제시연은 세이카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오 예 굉장히 그 심사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번 문제도 또 맞춰야되요 무조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긴장되죠? 최명 하나 둘 셋 최명 아 잠깐만 아 미야 아 미야 아 잠깐만 어디갔어? 아 잠깐 나이 고마워 고마워 참으셨네 우리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다 민주가 방금 소령이 뭐 접지 않았어? 아니에요 손이 간지러워해서 아 이렇게 좀 긁다가 스트레칭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을 하다가 미야 일로 와봐요 미야 거짓말 못하는 거 알고 있죠 미야 네 아 잠깐만 어 이거 성공이죠 네 난 이거 했죠 응 미야 나와봐 나와봐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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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했어요? 처음에 이거 했어요? 이거 했습니다 네 네 성공 성공 아 지금 너무 잘 맞아 우리 어떡해? 아니 그리고 이쪽에서 내가 멤버들 우리 앤 뭐 석영 소수가 잘 안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석영이 순간이 뒤로 숙거나 이런건 아니죠? 저는 하자마자 딱 했습니다 하겠죠 이러다가 분명히 석영이가 뭐 적은거 같은데 오케이 우리 하나로 우기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성공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문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제시연 요거 맞춰야 여러분들께 선물드립니다 그룹분들께 자 음악 주세요 2번에는 앙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앙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앙 사랑입니다 난 또 떠났듯이 그냥 봐도 못해 그냥 내 감지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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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Q.T.S. 팀 하나 둘 셋 너무 많아요 와 진짜 하나다 우리 그루료분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인거 성공이야 실패에요 성공이야? 우리 2층에 있는 모든 분들 성공이야 실패에요 성공!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다 우리 편이야 그루료분들을 1식동체 성공했어 1식동체 게임 성공! 총 3개월 게임 성공! 이길 줄 알았어 성공할 줄 알았어 와 공원소녀 많이 변했네 와 이제 정말 비로소 예능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원소녀 사실 처음에는 아 맞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 이제 정말 안 본다 예 저봐 저봐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장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성공으로 했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해서 게임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일단은 앞선 게임에서 얻은 거 같으면 만점이에요 총 10개의 기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와 와 좋습니다 예 우리 또 소감하고 이제 또 들어봐야겠죠 우리 미아 네 미아 어땠어요? 게임 했는데 열심히 해서 땀 엄청 먹었어요 열심히 해서 땀이 났어요 거짓말해서 땀이 났어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아 누가 이렇게 미아를 변하게 했는가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우리 성경 어땠어요? 어 사실은 이 게임은 연습실에서 했을 때 그렇게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 아 네 하지만 우리 그루분들의 에너지 덕분인지 저희가 세 개나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아 최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루들 아니었으면 다 실패였어요 근데 그루들이 정말 같이 공원소녀랑 일심덩치가 되가지고 다 거짓말을 해줬어요 예 쌀떡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총 그루 10개 드릴 수 있는 예 추첨의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한번 나와주세요 추첨 추첨 추첨